통합 세트리온이 첫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90% 넘게 줄었습니다. 합병 관련 비용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실적 부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세트리온이 올해 1분기 연결기준 경영실적을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7,370억 원, 영업이익은 154억 원입니다. 1년 전보다 매출은 23% 늘며 사상 처음으로 7천억 원을 넘겼지만 영업이익은 92% 급락했습니다. 이익이 크게 줄어든 건 합병에 따른 비용 때문입니다. 1분기에 합병 후 발생한 판권 관련 기업 인수 가격 배분이 600억 원 이상 반영됐다는 겁니다. 합병 과정에서 웃돈을 얹어준 세트리온 헬스케어 판권에 대해 삼각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세트리온은 2분기에도 600억 원 이상 삼각 처리가 필요하지만, 3분기와 4분기엔 70억 원대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적 악화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합병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세트리온은 앞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합병 이전 세트리온 헬스케어가 보유한 재고 자산을 지속 소진하고, 매출 원가율이 개선된 제품 생산량을 늘려 매출 원가율을 낮출 거란 계산입니다. 서정진 회장이 진두지휘하는 해외 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높습니다. 진펜트라 SC는 미국에서 신약으로 승인받은 상태라 바이오시밀러처럼 가격 하락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며, 현재 대형 PBM인 익스프레스 스크립츠에 등재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 매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트리온은 합병에 따른 영향이 있었지만 주력 사업인 바이오시밀러 부분의 성장으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다며, 진펜트라의 성공적인 미국 시장 안착 등으로 제2의 도약을 이뤄내는 한 해가 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성대TV 김수진입니다. 식사효계